아, 감자 아니다. 아, 감자 아니다.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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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자. 보자. 근데 여기 한 번 봐. 아이, 60개로 못 싸. 아이, 멀어, 멀어. 음, 10박스 정도는 가져와야지. 응, 감자 10박스. 대그 빨리 나와. 고양이는 왜 이렇게 시큰둥해? 어? 우렁댁이 고양이 껴야 돼. 지금 나랑 고양이랑 만식... 대그 하고 있는데? 이거 턴즈예요? 한 방식인가, 이거? 이거, 아뇨? 실시간. 단체 아니하는데? 아, 아니에요? FPS 게임이야? 어, FPS는 좋은데? 이게 보니까... 사라져서 산소옥기 다 꺼버릴까? 일단 배그 하나 올게요. 오케이, 오케이. 일단 이거 한 판 하고 내가 산소옥기. 아, 이 샌드박스구나. 그러면 이거 모르겠다. 다비들, 냥냥이 못 껴주냐? 냥냥이 저기 할 돈 없냐? 냥냥이 뭐 휴대폰 충전 맡겨서 지금 충전 못 한대. 아, 그니까 상자 지금 당장 못 팔잖아. 그, 일단 두 시간 체험해보고 환불할 가게면 내가 해줄고. 아, 내가, 내가 선물해줄까? 그럼? 아, 내가 선물해줄까? 그럼? 이게 선물을, 선물을 던져주면 어떨 수 없이 오, 오게 돼있어. 어, 선물을 던지면 어떨 수 없이 오게 돼있어. 우롱차는 어디갔어? 만생님 어디갔어요? 두, 둘 다 도망간, 아니 배그라간나 설마? 아냐, 하, 하고는 싶은데, 그 뭐야. 그거래, 저희. 아, 기다려봐. 내가, 내가, 내가 선물해줄게. 내가, 내가, 진짜. 기다려봐. 까망님 넘나 착한 것 같아. 아니, 뭐, 하, 하고 싶은데 못한다니까. 야, 뭐야, 이 게임을 여섯 명이 원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냐. 갑자기 아까 없었는데. 저기요, 아저씨네. 왜, 왜요? 지금 고양이 선물 받는다는 소리 듣고 왔습니다. 야. 이거 완전 잘못된 거 아니냐, 어? 누구든 내 돈을 사는데. 그럼 나도? 어. 나도? 만생님 빨리 사. 나 지금 이거 점포하고 있잖아, 지금. 나 이거 재미없으면 나 지금 손에 엄청 보는 각이야. 어딨지? 고양이? 당기는걸? 한 판만 하자. 하고 두 시간에 환불하면 되지. 당기는걸? 아, 밑점은 본전이라고 일단 해봐요, 해봐. 고양이 아이디 어딨어? 리뷰 보니까 이거 네 명 이상하면 재밌다고 돼 있네. 고양이 뜨면 딱 깔끔하다. 5인. 5인까지 뜨던데. 아, 기다려봐요. 백을. 끝내야 된다. 나이스. 아이, 죽어. 갈게. 기다려. 조금만 기다려. 뭘 기다려. 자기 꽉 찼어. 어, 꽉 찼어. 어, 만식. 만식, 고양이, 밤비정, 다비드, 나. 이렇게 다 다섯 명 꽉 찼어. 27000원 굳었다. 뭘 알았어요. 빨리빨리였어야지, 어? 나 이거 한판으로 반대 써. 나 이거 한판으로 반대 써는데. 울어버지님, 나이가 늘어가지고 손이 느리고만 이제. 나는 비자카드를 옆에 준비해놨다, 이미. 나, 비자카드 열 필요도 없는데 나는. 등록해놨어가지고. 만식, 여기 두 명 있잖아, 만식. 야, 두 명이 아니잖아. 세 명인데? 어, 잠깐만, 선생님. 아, 잠깐만. 제발. 야, 살려줘, 고양이. 고양이. 살려줘, 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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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펑크 안 했어, 펑크 안 해. 펑크 안 했어, 펑크 안 해. 펑크 안 했어, 펑크 입구 가봐 입구. 동양이, 동양이 내가 보냈다. 다시 갔다 가야겠구만, 됐고. 빨리 죽어! 뭐하는 거야! 누구하고 있어, 지금? 일단, 나는 죽었어. 빨리 수련해서 들고 자살을 하란 말이야, 빨리. 우리 똥냥이 선물해줬고 야 근데 이거 트레일러 소리 들린다고? 누구 아닌데 아무도 트레일러 안 뽑았는데 야 나였네는 뭐냐 진짜 야 그 마이크 써 자꾸 저기 하지말고 리셋님이 200개를 후원하였습니다 이 게임 할거면 전원 보이스 틀어야 재밌다 일단 일상소통할려면 야 일단 접속해 있습시다 나 들어가보자 나 드려워 까마귀 방송보면서 볼래 아무리 드려워요 재밌어야 되는데 나는 딴거 몰라 고양이 2시간 내에 환불시켜야지 내 돈 재미없어야 되는데 재미없어도 이득이다 그러면 아 근데 앞서 해보는 게임인데 27000원이면 꽤 비싼 편인데 아니 비싼 편이죠 100급 42000원이니까 뭐 우리 서버 처음에 서버 선택하는거에요? 처음에 서버 선택하는데 꺼져버렸어 잠깐만 이게 로드게임을 누르면 왜 갑자기 안 나오지 바.. 바로 접속해야되나? 흐흐흐흐 선택할 시기 내로 환불한다 백포 게임이다 아 껐다 켜야돼 똥냄새나 아시아 아시아로 눌렀어 어 바로 되네 이제 어디어떻게 어떻게 설치해? 어? 뭐가 뭐가 바로 바로 눌러 떴을때 바로 누르라고 아니 그러니까 그거 못눌렀는데 갑자기 뭐야 이거 게임 까딱해요 야씨 아시아 서버 하니까 한변밖에 없어 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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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밖에 없어 이 게임 뭐야 아니야 우리끼리 한건가 상관없어 아이 뭐 그건 그렇지만 인싸들이 없어서 그런거야 아니 이게 이브 온라인처럼 국내 유저가 적을 수 있잖아 아 시발이 뭐야 이거? 아이 조졌는데? 뭐지 이거? 아니야 일단 파볼까? 아 기다려봐 어 뭘 파 이거 우리끼리 할 수 있겠지? 삼선도 선택할 수 있는데? 내가 만들게 아 다비드가 만들래? 서버가 좋은 사람 만들어야 돼 나 컴 뭔소리야 그래픽홈션부터 가야돼 야 다비드의 똥냄새 나는 컴으로도 이거 잘 돌아갈 것 같아 야 철입모드 킨다 철입모드 네? 철입모드 이거 이거 내가 만든 중 이거 중교형 끝이다 이거 이거 큰일난다고 어 패스워드는 디스코드에 적어줄게 사람 와야지 같이 하지 디스코드 빨리 빨리 잠깐만 잠깐만 아 이거 근데 이거 같이 거의 동시에 시작해야 되지 않나? 어 잠깐만 야이 인트리피드 그 다음에 뭐 로랜드 아웃라이더 크루저 디스트로이어 스타게이저 캐리어 이렇게 있거든? 어떤거 할까? 잠깐만요 이거 이게 체력하고 암호가 다 다르네 제일 디스트로이어가 최삼천이야 아니 우리 인원 맞을거 같으니까 그냥 센걸로 가자 아니 우리 인원 많으니까 큰걸로 시작해도 괜찮을거 같은데 펀드라이걸로 제일 제일 작은걸로 할까? 그럼? 아니 아니 우리 조종 잘못해가지고 어차피 터질거 같은데 일단은 최대한 번지지 디스트로이어 간다 아머드 워십 아머드 워십 잠깐만 만신님 샀어? 아니 일단 보고있어요 빨리 사아 한다며 고양이들 내가 사줬어 고양이집 올거야 샀어? 그래픽옵션 봐야되요 그 로우가 돼있어야지 풀옵션을 해놨으면 아까 아침에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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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빡빡 잉게이지 방파방파 잠깐만 야 쉼네임 뭘로 할까? 쉼네임? 잠시만요 고양이 왔다왔다 이제 까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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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right 까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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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막님이 뭔 소리를 하셨길래 루나플래시가 와가지고 까막님이 급식 대척해요 이랬는데 내방에서 이야기를 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빨리와와아! 산 맥스템프 2900도 리액스터 아웃풋 18000 워프 레인지가 있네? 워프레인지가 있구나 어차피 워프하기 전에 우리 터질것 같은데 Shadow Paul Paul 워프레인지가 떨어져 형 잠깐만 이거 떼려봐 identified 뭐 뭐 있다랬지 뭐 기관사하고 선장 선장은 내가 하면 되고 네? 아이 오늘 못가겠네 아니 이게 보니까 선장이 가장 멍청한 사람이 해야돼 그래? 그럼 다비도 시켜야자 그럼 다비도 시키자 그럼 다비도 시키자 선장에 하는게 없구만 아무것도 못해도 상관이 없대 선장은 까막을 시키자고 우리가 아 그러네 일단 우리끼리 해보고 각자 전담 잘 맞는걸로 하자고 일단 다비도 루피 다비도 루피엥 제일 바보가 마지님 샀어? 빨리 사 어 화장실 갔다 오는데 고양이집 접속해있지 아 일단 방 좀 파자 우리 들어가게 좀 제발 방 좀 파여 일단 방 했어 방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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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왜 소리가 안들려? 비번 비번 그냥 배경음이 없는거 아니야? 아 갓게임이네 배경음도 만들었다 비번 뭐에요 비번 디스코드 디스코드 야 야 파일로트 할게 파일로트 야 야 레 야 뭐야 이거 레디 박는것도 보여주나? 오케이 오케이 나 엔지니어 엔지니어 눌러봐 오오오오오 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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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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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지니어 한다고? 에반데 야 다비도 다 망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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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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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질래 무기 무기 저기 웨폰 스페셜리스트 이거 게임 그래픽이 언전도 땀 치는데? 아냐 아냐 그래픽은 상관없어 게임성이 좋으면 되지 모르겠어 난 캡틴 아니야야지 어 만식님 캡틴이네 야 바보 다 죽었어 아냐 운전선은 까마귀야 아 끊었다 잠깐만 잠깐만 이거 선장만 안되는거 아니야 4명이서 아 일단 게임 살게 살게 이거 무조건 다섯명이서 해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다섯명이서 하면 훨씬 재밌대 혼자 하는거 아 혼자서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외국인 키울수도 있어 근데 충격적인게 서버를 들어갔는데 서버에 방이 하나밖에 없어 아시아 아시아에는 미국은 엄청 맞던데 내가 실수로 들어가니까 헐 갓게임이네 그러면 아이씨 잠시만 이게 메딕이에요? 이게 메딕이라고? 사이언티스트가 메딕이라고? 그럼 막 이상한 약 만들면서 우리한테 주는거야? 괜찮네 아 그래? 까마귀 마음살 해야되겠다 도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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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지고 건배 나빼고 다 죽여야되겠다 이거 나 혼자 살아남을거야 아 이기적이네 아 근데 이거 다 영어면은 그런데 까마귀 다 해석해주시겠지 맞아맞아 까마귀 까마귀 까마님이 하자고 하셨으니까 까마님이 해주시겠지 나 진짜 이 게임 살까 말까 해서 까마님이 사라 해서 낚스팀 팔려고 들어갔는데 상자 개당 10원인거 보고 팔아서 27000원을 모으지 이 생각이었으니까 막아드라 2700개 팔아야돼 거기서도 15% 15% 떼니까 이제 어 그니까 막막하더라 갑자기 와이가 완전 양이라면서 아이 고양이 그냥 과감하게 나한테 얘기를 해 과감하게 얘기를 하라고 상인해야될거 같은데 20원짜리 상자 난 상자 몇백원씩 하는줄 알았는데 들어가니까 10원 고양이가 까마한테 상자를 주면 돼 300개 이렇게 해가지고 야 이거 5% 뭐야 이러고 까마님이 꺼지라고 할거 같은데 야 필요없어 꺼져 이거 안파라 이러면서 내가 배그도 선물하지 않았나? 우롱한테 우롱한테도 배그 선물하고 우롱한테도 배그 선물했어 아 진짜 사라사라해서 안살려고 하다가 그래도 일단 상자 몇개 팔아야되나 들어가 봤는데 아 그랬잖아 그거 상자 묻혀주면 썩는다고 그거 제철에 팔아야 돼 제철 이미 지났어 아직 이미 안지났어요 오고있는데 제철은 아니 근데 윈터오피싱은 그 가장 비쌀 때 팔았으면은 지금보다 한 20만원 더 많이 받았을거 예 괜찮아 이거 까이고 있는데 이거 고양이 그래도 칼 팔아서 컴퓨터 맞췄으니까 개이득 아니냐 그건 칼 팔은거 뭐 지금 이제 상자 팔면 그래픽카드 팔 수 있어 팔 수 있어 슬라이로 이제 그거 지금 상자 모아서 팔면은 컴퓨터 하나 타서 방송 모았나 하게 할 수 있어 와 저 상자 펀딩 봐 상자 펀딩 나 이거 상자 다 합쳐서 3만원 이렇게 샀나? 근데 지금 얼만데 팔면 다 팔면 다비드가 한 6,70 나온다던데 어 수수료 빼고 3만원 주고 샀는데 6,70 있다고? 네 와 이거 개이득아님? 파는데 일주일 걸릴거 같아 거의 너 주식에다 주식 주식하면 상자 막 똥값 됐다고 막 개진한다고 막 그런 사람들 많은데 아니었어 내가 옳았어 그 어 펌킨 어 그 막 상자 가격 언제 오르냐면서 계속 나한테 막 뭐라 하더니 펌킨한테 미안한데 펌킨이 산 그 상자 가격은 안오른데 맞아맞아 그래서 나보고 그치 고양이 고양이 나오고 있을 때 아 상자 언제올라? 이러면서 그거 오른다 할 적 없는데 이래가지고 상자 이거 나도 카스에 상자 몇개 있는데 가격 좀 볼까? 펌킨이 불사중 100원 이때 샀는데 지금 30원 되지 않았나? 어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흠 흐흐흐흐흐흐흐흑 은 평신용암 폭락이야 어 호구호구 나처럼 나처럼 이렇게 골고루 사서 한꺼번에 다 올라가서 개이득 빠야지 펌킨은 불사중에 무식하게 사니까 그 호구 저는 그러면 그거 막 사람들이 그랬잖아 내가 이제 가끔 그냥 헛소리로 그랬거든 아쉬워프 있으니까 상자 가격은 올라갈거야 이랬는데 그거 맡겨가지고 한 번 볼까? 불사주 가격 얼마나 올랐는지? 저때 0.03이 아마 샀을거야 다베드님이 자기꾼이네 나는 산적이 없는데 꼬셨잖아 그래도 올랐음 꼬신게 아니라 그냥 최초 그렇게 말했는데 알아서 그렇게 생각하거든 불사주 가격 올랐음 오 56원이네 그래 0.03달러였는데 0.03달러면 34원인데 지금 60원임 그래도 2배 올랐네 2배 2배 올랐네 올랐잖아 올랐으면 되는거 아니야? 2배 올랐네 만식님 만식님 들었다 만식님 들어가자마자 아셔서 빠르게 클릭해야되요 시간은 보른다 라바가 생상자 얘기하지만 크로마2 크로마2 60 90원에 400개 샀는데 지금 6원이래 ㅋㅋㅋㅋㅋ 아샤싸바 어딨어 크로마2 90원에 400개 샀는데 지금 6원이면 얼마로서 내본거야? 반비님 나 좀 설명 좀 해줘 아 잠깐만 잠깐만 스포팟 되겠다 아니 이게 36,000원 투자했는데 마신이 초대도 들어야되나 그러면? 초대를 해봤을래 한번? 36,000원 샀는데 24,400원 됐어 그게 지금 그 마신이 들어가자마자 아시아 서버 클릭하고요 클레이 눌리면 닉네임 부터 정하거든요? 닉네임 입력하시고 딱 들어가면 바로 보일거에요 까마귀 뭐 어쩌고 저쩌고 아 봤어 네 비번은 디스코드에 네 응 됐다 나 이것도 방송 아 이거 엑스 스플릿 안 쓰니까 너무 불편해 아 잠시만 이거 아 이상하다 왜 똥개 냄새가 나지 약간 그래픽 그래픽 올렸어요? 그래픽 그거 분명히 지금 로우로 되어있을건데 아니 이사 그래픽 언턴들이 얌친다니까 아 해봐야겠다 어 어 뭐야 야 이거 마우스 왜 이렇게 빨리 움직여 이거 왜왜왜왜 기름 기름이 찬다 야 이거 뭐야 아니 마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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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 빨라 잠깐만 게임 세팅 컨트롤 컨트롤 마우스 센치 온푸트 푸트인 뭐야 다 줄여야 될거 같은데 이식으로 해볼까 어딨어 아니 우리 점점 한분시간 줄어드는데 마우스 게임 세팅이잖아 게임 세팅 아 뭐야 레디 뭐야 레디했어 레디하니까 들어왔는데 뭐야 세팅이 왜이렇게 빨라 그러니까 너무 빨라 까망님 어디갔어 까망님 숨 쉬세요 까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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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았어요 죽었다 죽었다 제트팩트 쓸 수 있네 야 까망님 어디갔냐 애기 게임에 점프가 없어 스페셜 룰로는 정프가 안돼 야 점프가 안돼 이거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흨 com Q? 까포 어디갔냐? 이거 탭 누르니까 뭐 나오는데? 노 타겟, 오토 타겟 오토 타겟? C St 아, 영어다. 불편하다 까마귀 빨리 racing해달라고 앗 그럼 이거 뭐냐? 어떻게 한거야? 1번 누르면 무기 나온다! kilo- 1번.. 2번이 레이저건이고 3번이 리페어건이고 4번이 불 끄는 finished 아이 아깝다 아이 아깝다 아이 아까워 야 3번 뭐라고? 리페어건? 어 나 왈잖아 오른쪽에 야 주먹으로 사람 못 때리냐? 해봐? 어?